안녕하십니까. 프라임에듀입니다. 오늘은 보정고등학교 1학년 문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정고등학교는 예전부터 그랬듯이 시험범위도 이쪽 기흥구에서 가장 많고 실제 출제되는 문제수도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변형도 이쪽 동백지역보다는 덜 되지만 그래도 꽤 많이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쉽지 않은 시험이었고요. 그래서 보정고 시험을 잘 보기에서는 여전히 이런 변형되는 문제도 맞추셔야 되고 그다음에 보기가 영어인 것도 보기가 상당히 긴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기가 길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비수능 유형으로 출제하셔서 난이도를 높이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기가 두세 줄씩 되기 때문에 아마 쉽지 않은 문제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 보기에서 여기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까지 제대로 갖추셔야지 고 득점을 받을 수 있는 이번에 저희 학원 학생이 객관식은 100점을 맞았는데 서수령에서 감점이 돼서 한 93점 정도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1등급 컷이 94라고 그래요. 서수령도 어느 정도 잘 받아야 되는데 서수령도 쉽지가 않은 게 서수령도 이런 식으로 빨간색으로 변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변형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 어떤 말이 들어가야 될지 사고력으로 풀어야 되는 어려운 문제였죠. 여기서 점수가 덜 깎여야지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변형이 어떤 것이 됐나 한번 살펴보면요. 변형 2하고 변형 1을 같이 해볼까요? 이런 게 있는데 보통은 다른 학교와 마찬가지로 어휘하고 그 다음에 빈칸을 기본적으로 변형을 전부 하십니다. 이거는 단어를 바꾸시던가 아니면 문장을 넣으셔서 이런 식으로 문장을 넣으시던가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문제 부분만 바꾸시던가 추가를 하시던가 아니면 이쪽 요거와 같이 문제 부분만 단어를 바꾸시고 그 다음에 보정구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만 바꾸는 게 아니고 문제 주변의 상황까지 바꾸셔서 답을 틀리게 하는 그런 방법까지 쓰십니다. 이게 백현구에서 많이 쓰시는 건데 역시 보정구도 이러한 거를 많이 쓰시기 때문에 학원에서 이런 문제를 많이 만들어줘야지 학생들이 잘 대비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문장 삽입하고 무관한 문장은 변형을 하는 학교가 있고 그렇지 않은데 보정구는 변형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아예 넣으셔서 문장 넣기 해서 출제를 하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아예 처음 보는 문장을 아주 많이 집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밑줄 친 부분이 어색한 거 밑줄 친 부분도 원래는 어휘 같은 경우는 한 단어만 치시는데 이거는 많이 쳤기 때문에 여러 문장 자체에 밑줄을 치셨기 때문에 수능 유형이 아니라고 볼 수는 있겠죠. 이런 식으로 어쨌든 학생들이 보기에 까다롭게 문제는 아니더라도 높이셔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점 같은 것도 보시면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문제의 수가 적기 때문에 한 문제당 배점이 4점 정도 되는데 보정구는 문제의 수가 많기 때문에 3점대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만큼 시간의 압박, 제시간에 풀어야 된다는 시간의 압박도 많이 느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수능 영어를 볼 때도 시간에 대한 압박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학교는 동백고를 제외한 대부분의 학교는 객관식 문제의 수가 많지 않아서 6페이지 정도에서 끊어집니다. 그런데 보정구는 다합하니까 11조까지도 문제를 출제하셨기 때문에 최대한 수능과 가까운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정구 같은 경우에는 내신 공부를 열심히 하면 수능 대비도 제대로 될 수 있게 그리고 서수령 배점도 높지 않게 하셨습니다. 객관식만으로도 충분히 학생들의 실력을 가를 수 있는 그런 아주 수능에 가까운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는 보정구 선생님께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프라이메디아학원이었습니다.